부가일렛의 비밀 갓만 팀이 정찰 중에 발견한 특이한 에너지 신호입니다. 발견 위치는 부가일렌드의 자이언츠 코즈오입니다. 이번에도 워리어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벌써 총호가 다 됐는데 우주는 왜 안 오는 거야? 오늘따라 더 이상하군. 안되겠다 얘들아. 우리끼리라도 시작하자.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첨단 환경공학 제품이에요. 배터리 없이도 돌아가는 선풍기에요. 한정 수량이니까 빨리 오세요. 이 선풍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올여름은 이걸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아휴. 어떻게 안 그래도 늦었는데. 안되겠다. 윈드모드로 변경. 아이 진짜 바람은 왜 안 부는 거야. 어? 어휴. 아휴. 아휴. 자. 저걸 이용해야겠다. 자. 여호우! 보세요. 아주 약간바람으로도 가능해요. 야, 이게 누구죠? 쓸데없는 것만 팔은 에코티만이신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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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야, 괜찮아? 이번 등장은 꽤 요란하다. 빨리 오려고 시그마 부하들이 일으킨 바람을 이용했죠. 차라리 택시를 탈걸. 으아악! 다들 방금 들었죠? 쟤도 지금 우리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잖아요. 역시 그렇다니까. 이건 시그마 그룹의 엘리트카예요. 이 안에 들어간 배터리는 최첨단 기술로 만든 거라서 몇 년을 써도 끄떡없죠. 바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차에도 우리 배터리를 달아보세요. 달릴 때 힘이 엄청 강해질 거예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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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잠깐만요. 이건 환경을 생각한 거예요? 또 공짜고요? 으아악! 에휴, 시시해. 뭐야, 장난감도 아니고. 으아악! 으하하하! 우주군, 집까지 우리가 태워다 줄까? 혼자 가려면 또 열심히 발을 굴려야 할 텐데. 흐하하하! 싫으면 마요! 으 으흥! 너무 걱정 마세요 포기하긴 일러요 노울아 내 기타 좀 손봐줄래? 그래 내가 한번 쳐볼게 바로 그거야 공연을 하는 거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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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조명을 다니까 훨씬 더 멋져 보인다 닫을 수가 있어 어? 저기 봐요 뭘 파는지 한번 가봅시다 멋져 보이는데 다들 와보세요 우리 선풍기는 바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기 역할도 한다고요 완전 만능이죠 나도 해볼래 나름 괜찮은데? 우리가 해야겠다 성공 행성위원회에서 온 소식이야 시그마 제트기가 이동 중이래 이번엔 북아일랜드라는군 어? 우리도 가야죠 그래 지구를 위해 지구를 위해 지구를 위해 넌.. 아 우유 넌 아 수고했다. 너희 덕분에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 나도 방금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고, 지구 자기현상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들 조심해. 누가 전화를 하나? 우주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해안가랑 수질 검사도 해야죠. 바다 생물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해양 샘플도 모아보자. 제가 가서 잡아올게요. 이 개로 하면 돼. 그래, 그것도 좋고. 개야 착하지? 이리 오렴. 저 못된 녀석. 다음에 잡히면 가만 안 돌. 미안해, 얘들아. 좀 누워 있을게. 몸이 너무 아파. 아, 대선아. 그냥 코 한 번 꼬집힌 거잖아. 아이, 우주. 야, 너 어디가? 구만간 걔를 잡아와야죠. 금방 올게요. 그래, 복사를 부탁한다. 무하십시오. 제대로 찾아왔군. 자이언츠 코스웨이야. 우주는 어디지? 여기서 뭐해? 탐지기에 잡히는 에너지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인데 언덕을 넘어가야 돼. 지름길은 없나? 흠! 나한테 맡겨. 내가 언적을 머리로 뚫어버릴게. 으악! 그러다 들키면! 으악! 그럼 주이소! 뭐야, 얜 강아지 아냐? 이건 장난감 차야. 강아지가 장난감이 무서운가 봐. 야! 뭐하는 거야? 화내지 마. 아직 어려서 그래. 니가 맘에 들었나 봐. 일하는 걸 좀 가르쳐야겠군. 으악! 멋져! 로봇이 말을 해! 저기, 니 강아지야? 응. 가끔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서 걱정이야. 근데 로봇이 말한 거 맞지? 어, 어, 아냐아냐! 아참, 뭐 좀 물어볼게. 코즈웨이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긴 처음 왔거든. 흠, 그냥은 안 알려주지. 어이... 나도 형아 로봇이랑 놀게 해줘. 어, 에헤헤. 어, 어 저기 미안한데 저 로봇은 놀이용이 아니야. 흥! 마음대로 해. 나도 길을 안 알려줄 거야. 뭐야! 내 차다! 어, 다 부서졌어. 걱정하지 마. 고쳐줄게. 대신 길을 가르쳐줘. 아, 알았어. 흠... 수술 준비 완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와! 히히, 하하! 됐지, 이제 길을 알려줘. 로봇이 커서 트램은 못 할 테고. 언덕을 넘어가면 흙길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야. 어? 강한 신호가 잡히는구나. 우와! 여기 장난 아닌데? 도대체 어떤 에너지일까? 흠, 시그마 그룹이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아. 들어가보자. 메탈리온의 성형 문자야. 리유,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비밀 스위치를 건드려나와! 다들 조심해! 달려! 우주, 피해! 안 돼! 리유! 도라스!